올라간다. 영어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펑기홍입니다. 자 5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t's natural. 가주어로 썼죠. it's natural은 자연스러운 자연스러운 일인데 for those는 일반주어예요. 일반주어란 말은 일반적인 사람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engaged in ingestion or boring tasks 까지 묶여요. 그래서 engaged과 과거분서를 썼죠. 그래서 앞에 나오는 도우즈 사람들을 수식해주는데 연관된 연관되는데 어디에? 전치사 뒤에 명사 써야되니까 동명사, 전치사의 목적어, existing 힘들고 지루한 임무에 연루된 사람들이 그 다음 2가 진주어예요. 2 플러스 동사 원형 쓰고 있죠. 그래서 진주어로 느끼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내 접속상 그들이 오직 일하고 있다고 for the money 돈을 위하여 내가 일을 왜 이렇게 심히하나 내가 돈만 벌려고 이렇게 안하고 힘들게 느낄 게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주제죠. 많은 사람인데 settling down 분사구조죠. settling down to retirement which they have been looking forward to 까지 people이 주어고 find, 복수, 복수동사입니다. 정착하고 있는 그래서 뭐 자리 틀고 있는 뜻이요. to retirement 은퇴 은퇴 자리를 잡고 있는 많은 사람들인데 어떤 은퇴냐면 또 은퇴가 they have looked forward to 까지 고대 자 그들이 뭐 기다려 왔던 고대 해왔던 이런 뜻이요. 은퇴에 정착하는 사람들은 find 발견하는데 또 대첩 속상 something important thing 로 끝나는 단어 명사에 처는 형용사와 뒤로 가죠. 자 무언가 중요한 것이 it's missing 잠은 놓쳐지고 있다고 그들의 삶으로부터 어? 내가 이렇게 은퇴하려고 힘들게 일어왔는데 은퇴하고 나는 그게 뭔가 이거 허전하네 자 work 일은 제공해 주는데 자 사회적인 만족감 자 그다음 comrademanship은 동료회 동료회를 주고 자 그리고 context 접촉 접촉을 하게 해 주는데 with clients, customer, pupils 까지 자 클라이언트는 고객 손님 제자 자 등과 연락을 하게 해 준다 그러니까 돈만이 아니고 사회적인 연료 관계도 만들어 준단 말이죠 자 it 이심화라는 것은 월크에요 일은 자 makes 만들어 자 make 사역동사죠 우리 사역동사 뒤에는 동사원형 쓰고 목적은 목적역 보호에 자 우리가 느끼도록 만들어져요 자 needed 여기 어법 주의하시구요 자 needed 하고 recognized 까지 어법 두개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자 make 목적 목적역 보호 자리에서 자 feel 지각동사가 지금 누구냐면 실제 여기 생략된 애들은 우리가 어딘가 누군가에서 필요 되어지도록 느껴지고 또 실제 우리가 인지되어지도록 느껴지게 만들어준다 어 내가 쓸모있네 이렇게요 인지 여기 그리고 실제 주어 다시 넣으면 여기서는 일이에요 얘는 자 일은 아마도 또 동사원형 주는데 자 man 남자에게 status 지위 지위 지위인데 상태 여러분이 말하는거에요 지금 사회적인 사회적인 지위인데 that he is proud 그가 자랑스러워하는 어 여기 뭔가 잘못됐죠 자 여기서 잘못된게 답이 아마 여기가 4번이 답일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be proud of 써야되죠 여기 is proud of 혹은 여기서 여기를 뭐 바꾸자면은 다르게 바꾸려면은 여기서 death 대신에 위치를 넣으면 되겠죠 자 위치를 넣고 오브를 빼앗고 오브 위치 이렇게 1번 옵션으로 쓰든가 혹은 2번 옵션으로 쓰든가 이렇게 써야지 맞습니다 지금 자 그 다음 많은 사람들은 also like 좋아하는데 to feel 느끼는 것을 대첩속사 그들이 are making 만드는 중이라는 것을 유용한 컨트리뷰션을 소사회 밑으로 좀 내려가세요 useful contribution은 유용한 기여를 사회하고 있다고 자 however 그러나 most important function of function이 주어져 중요한 기능 가장 중요한 기능인데 이래 중요한 기능은 is to 지금 동격의 보호 구조의 자리죠 to enable to be 해준다는 것이다 자 우리가 사용하도록 허락 해주는데 자 우리의 능력들 자 그러면 능력들을 to는 뭐 뭐 까지란 뜻이야 to the full 최고까지 콜라가 들어갔네 허락해주는데 자 here is 유독 부사죠 뒤에 나오는게 주어예요 fundamental human needs 명사로 끝났죠 자 여기에 기초적인 자 인간의 필요가 있다 음 자 그래서 우리가 일하면서 아 내가 돈 벌려고 일을 해야 되나 하지만 일 자체에서 느껴지는 뭔가 다른 가치들이 있다는 소재를 빅키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의 의미는 돈 많이 아니다